음악 한다고 깝친지 몇년 지나지 않아 대구에서 음악하면 잘되봤자 음악학은 원장이나 하겠지 난 생각이 날 빡지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모든 일생 한번 해봐야지 공부론 못하던 일들 음악으론 할 것 같았어 주위에서 집중팔고 이 새끼 또 지랄병이 떠졌네 떠졌어 조건 새끼야 잘 봐봐 너 내 눈 쫓았어 여쭙 좀 더 폼나게 음악하려거든 일단 대구를 떠나야겠단 생각 박박이고 등의 힘찬 발걸음 한 오디션 포스터 앞에 fade out 방시역이게 제한 랩 대회라네요 방시역이라면 급액 지연금 총 맞은 것처럼 쓴 사람 아녀 형님 그래서 그루 형들과 대회를 나가게 돼 지금 전 절선에 가라면 예선을 통과하라네 오케이 그 정돈 밥이지 뭐 랩하라고 줬던 비트를 싹 다 갈아엎은 뒤 이 편곡을 하기 시작했어 바라옵던 네가 이렇게 하겠어 너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그 어떤 해석한 말이야 이런 천재를 싫다고 하겠어 회사 입장에선 영복이 굴러온 거지 막연한 믿음 그게 내 성공해본 거지 지난 일이라 얘기하는데 옛던 다음날 전화 한 통이 왔어 지역번은 공이 2010년 11월 7일 소립성 강남도 불구음 내 대구 천놈의 기선지 앞뒤 날 저녁은 쿨하게 싸먹었지 what the fuck 계산서에 눈이 돌아갔지 한 달 생활비는 고작 30시 대구 없는 돈이란 걸 누구보다 알기에 시작했던 새벽 알바 때문에 등교 시간에 매번 달라요 학교를 가면 다 돈 많은 집 자식들 내 한 달 생활비 몇 배를 숲값에 쳐보고 그리고 시바맛무 돈 없다던 가식들 shut the fuck up 새끼야 너 아가리 쳐다도 성공이 궁해 no 난 그냥 돈이 궁해 폼너기란 말도 잊혀진 지가 오래 밤에는 연습하고 새벽은 알바하고 그렇게 지침은 꿇고 학교로 가면 잠 안자던 내가 스무살이 때버렸네 초록식 풍경은 썩불이네 밤새 도박하던 그 새끼들 졸업선물로 이제 잘 끄네 그건 좀 부럽네 부럽네 쉿 세상은 불공평하단 걸 진작 알았지만 누군 15평짜리 두 룸에 열댓 명이 같이 사는데 누군 폼나게 졸업하자마자 외제에 착근해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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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 봐 대비는 하겠냔 말 두고 가 1년 뒤에 봐봐 새끼야 내가 뭘 하는지 넌 그제서야 TV보고 연락하겠지 으악 이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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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